뿜뿜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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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명씩 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쏴. 쏴. 경기 고장내지. 오늘 하루 종일 개판이죠? 하루 종일 개판. 저희 육군에서는 이제 K1, K2. 근데 오늘 쓴 총 칼빈. 원래 하던 게 몸에 뱀 게 있으니까. 더 헷갈리. 자, 여러분 다 카킹을 제대로 안 했어요. 놀이쇠 작동하는 방법. 배꼽에 갖다 내고 핸들을 끝까지 당깁니다. 오케이? 그러면 얘가 놀아. 그러면 앞으로 전진시키면 돼요, 아시겠죠? 이 상태에서 탄창을 넣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.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배꼽에 갖다 내고. 갖다 내, 이렇게. 이렇게 잡아. 핸드 업. 핸드 업. 토끼. 기하지 말고 이렇게 잡으라고. 이렇게. 지지스 크라이스트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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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나온 거 맞아요? 네? 사격 아니 안 했죠? 뭐 했어요 군대에서? 사격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어요? 실탄 장전. 실탄 장전. 실탄 장전. 힘 없죠? 팔 힘 없죠? 팔 힘 없죠? 끝까지 제껴. 오케이. 누가 손가락 눈을 해. 가득 나이가 많은 교육생. 오늘 문제가 많았더라고요. 군무대였으면 제가 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많이 참고 교육을 했습니다. 준비.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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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더 써요. 오케이. 테스트 완료. 경기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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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